2020년 5월 13일 2020년 5월 13일 시작! GO!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 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FOLLOW FOLLOW ME 왜 has it gone? 앞에 땡땡이가 있기때문에 조심해야돼 바로 앞에 땡땡이가 있기때문에 조심해야돼 바로 앞에는 아니고 앞에 땡땡이가 있어 조심해야돼 여기 이천에 왔을 때 잠깐 답사식으로 왔거든 여기를 원래 메인을 갔다가 여기를 답사식으로 왔는데 그때 뭔 현상이 있었어 잠깐만 술 냄새 같은 게 나는데? 술 냄새 같은 게 나 냄새.. 누구 있어요? 누구 있어요? 누구에요? 누구.. apor 헉 헉 헉 헉 헉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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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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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각이다. 양각이다. 이거 양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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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팍 뿌립니다. 양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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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낚시줄을 잡을 수 있었는데 도망가지마 나, ㅡㅂ 마이콜으로 도망가지마 바로! 그렇지! 이 콜을 잘한다! 마이콜을 잘한다! 한 번만 더 그냥 빙이 안 걸려, 괜찮아! 무조건 확인해 가서! 확인해 가서! 가방이 화면이 없네! 마이콜은 마이콜을 잘한다! 마이콜은 마이콜의 머리카락을 잘한다! 마이콜을 잘한다! 마이콜은 마이콜이의 머리카락을 잘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오시오 나오시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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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분 어디 계시오? 한 분 어디 계시오? 방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 뭐 좀 주라고? 어디 숨어 계세요? 어디 숨어 계세요? 우와.. 갑자기 향기.. 여러분 저거 말했어요? 저거 말씀하신가요? 저거 말했어요 쪼랐지? 나한테 쪼랐지? 이제 저랑 얘기해 볼 의사가 생겼습니까? 남자? 이제 저랑 얘기해 볼 의사가 생겼습니까? 가서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시만요 뭐래? 이제 저랑 얘기해 볼게요 뭐래? 이제 저랑 얘기해 볼게요 담배나 드릴까요? 담배나 드릴까요? 담배나 드릴까요? 담배나 드릴까요? 뭐라겠어요? 담배나 드릴까요? 담배나 mods 담배나 담배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이제 장난 그만 합시다. 이제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아까 뭔 말씀 하셨지? 남성분이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여기 주인 아니십니다. 여기 주인 아니야. 그냥 떠돌다고 머문 것 같은데.. 자, 내가 얘기 들어드릴게. 이제 장난 그만. 오케이, 여기까지만 합시다. 아까쯤에 우리 미지의 부산론 님인가? 그분께서 말씀하신 게 딱 들어맞았어. 나는 처음에 착각을 했어. 굉장한 악귀. 그런데 사람에 대한 그런 것만 있었던 거지 크게 악귀는 아니었어. 따지고 보면은. 여행 가수는 당첨까지 잠 pathetic 거로 놀래서